얼마 전에 있었던 이른바 이화영 판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유관 표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리적으로 봐도 도대체 수긍할 수가 없고 절차적으로 봐도 이해가 되지 않은, 납득할 수 없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관계가 완전히 뒤틀려 있는 검찰의 사건 조작용 기소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번 판결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목조목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갈지 준비할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이렇게 검찰의 사건 조작에 의해서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서 이루어지는 판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은 특히 이 정치검찰의 이런 기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의 이화영 정경기 부지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수원지방법원이 판결은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고 실체적으로도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 판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는 편파적인 사실 인정 설득력 없는 법리 판단으로 일관된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화영 정경기 부지사에게 구속기소된 이후에 구속영장을 2회나 2번이나 새로 발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법원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더욱이 마지막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교사를 범죄사실로 하였는데 변호인에 따르면 이미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심리가 끝난 이후였음에도 증거인멸 교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결정적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법원은 쌍방울이 500만불을 북한 조선아태위에 제공했고 그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광물체굴 등 사업권을 1억불에 계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00만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사업권을 준 것이고 사업권을 줍기 때문에 500만불을 지급한 것입니다 경기도에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없었더라도 쌍방울이 500만불을 지급했기 때문에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 간 사업권 계약이 이루어졌을 것임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합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올가메기 위해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 간 계약에 이 계약과 무관한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얹어놓았고 법원이 어처구니없게도 검찰의 허구적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스마트팜 비용 대납은 이재명 대표를 얽어매려는 술수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주장하고 법원이 판결한 스마트팜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려고 했던 스마트팜 사업이 아닙니다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은 애초 남경필 지사 때 북측과 합의해 놓은 사업으로 황해도 개풍군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금이 아닌 시설 투자 지원의 형태입니다 지금 검찰과 법원이 혼재시켜 놓은 스마트팜 사업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평안도 남포협회 온천지역을 말합니다 전제 자체가 틀린 수사를 했고 이를 그대로 인용한 잘못된 판결입니다 경기도는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농림복합형 자동화시업농장 운영사업 스마트팜 지원사업으로 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2020년에는 5억 원, 2021년에도 5억 원을 각각 스마트팜 대북지원 기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는 2020년 5월 19일 유리온실 지원사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면제 승인 신청을 하여 2020년 8월 4일 UN으로부터 대북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사업비를 이미 대납하였다면 2019년부터 2021년 스마트팜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고 2020년 5월 19일 유리온실 지원사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면제 신청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법원은 쌍방울과 조선아퇴회 간에 작성된 2019년 1월 17일자 합의서 2019년 5월 12일자 합의서 쌍방울 내부 IR 자료 최근에 보도된 국정원 문건에 쌍방울이 북한에 건넸다는 500만 불이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퇴회 간 광물 채굴 등 사업권 1억 불 계약의 계약금 이행 보증금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사업 비용을 대납한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명백히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 판단입니다 객관적 물증에 대한 해석은 굳이 법관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 판단은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 보로라는 사명을 포기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김성태 공소장 안부수 1심 판결문을 보면 쌍방울 김성태는 사업권을 받기 위하여 그리고 쌍방울 그룹 회사들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하여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대가로 500만불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공소장에 북강과의 경제협력 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을 얻을 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 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 측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2019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쌍방울 회사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하여 합계 약 500만 달러의 위하를 배분한 후 은익 휘대하여 중국 심양으로 출국하게 함으로써 국외로 반출하고 북측 인사에게 전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원지검이 동일한 사실을 전제로 기소한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의 안부수 1심 판결문에도 그 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연을 계기로 평소 북한과의 대북사업에 우선적 참여 기회라는 이권뿐만 아니라 계열사가 대북 관련 테마주, 수혜주로서 주가 상승의 이익을 노리던 김성태, 박용철과 함께 본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김성태, 박용철 등은 향후 북한으로부터 광물개발사업 등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쌍방울 그룹 김성태가 마련한 자금을 환치게 하는 방식이나 현금을 소지하고 중국으로 출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발출한 다음 조선노동당이나 그 산하 기관인 조선아태위 및 소속 주요 간부들에게 조선노동당에 대한 대북사업 로비 자금 또는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성태의 공소장 안부수의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김성태가 북한 측에 준 돈이 쌍방울 김성태 등의 주가 조작을 위한 사실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를 위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와 북한 조선아태위 간에 있었던 대북사업에 이재명을 얽어매었고 그 사건 조작에 구형 및 양형 특혜를 노리고 김성태가 협조한 것입니다. 검찰은 김성태가 북한에 800만부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성태를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된 국가보안법 위반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았고 3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한 왜곡한 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이로써 김성태는 자신의 안의는 물론이고 쌍방울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300만불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을 대납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법원이 그중 200만불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이후에 북미 남북 간 관계가 경색되어 2019년 하반기부터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2019년 7월 대선주자 지지율은 3.9%로 전국 5위 2019년 9월 대선후보 선호도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낙연 조국 유시민에 이어 4위 2020년 1월 지지율은 3%로 전국 4위에 불과하였으며 2019년 9월 6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경기도지사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치적 리스크 외교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방북을 추진했다는 것은 속아웃을 일입니다. 김성태는 북한 조선 아태위와 히토류 등 강물 채굴권을 포함하여 약 200조에 이르는 사업권을 확보한 후 쌍방울 그룹 회사들의 주가 부양을 위해 국내 주식시장에 홍보할 수단으로 북한에서 공개적인 협약식을 하기 위해 북한 방문을 추진하였고 쌍방울이 북한 조선 아태위에 건넸다는 300만 불은 김성태 본인의 방북 비용인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법원은 김성태, 안부수, 박용철 등의 전문 진술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라는 예외를 적용하여 모두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성태, 안부수, 박용철의 진술은 쌍방울과 조선 아태위 간 체결된 합의서 및 쌍방울 내부 IR 자료, 국정원 문건의 기재 내용과 배치되고 안부수의 진술은 재판정 내내 변경되었고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의 진술 모의 세미나를 했다고 폭로했으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도 회유 압박을 당했다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태, 안부수, 박용철 등의 전문 진술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판결 이후 보도된 사실에 따르면 쌍방울이 안부수의 딸에 오피스텔을 제공하였고 안부수의 진술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존 진술은 북한 측 인사를 만나 이재명 도지사 방북 논의를 한 적이 없다 였는데 2023년 4월 18일 쌍방울이 북한에 준 돈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이재명을 위한 대납이다라고 바뀝니다. 쌍방울이 안부수를 매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의 객관적인 사실과 증언 및 정황으로 볼 때 법원의 자의적인 증거 판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전문 진술이 증거에서 배제된다면 1심 유죄 판결은 그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쌍방울은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2년 1월 총 3차례에 걸쳐서 나눔수의 10위에 전환사체의 전환 청구를 하였고 청구시가 주가와 전환가액 주식수를 고려하면 각 시기에 쌍방울은 약 1558원의 이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되며 투자액의 약 7.8배의 이익을 얻었다고 언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만 보더라도 쌍방울의 대벽사업이 주가 부양용이라는 사실은 삼첩 동자도 알 수 있는데 왜 법원이 눈을 감았는지 모를 일입니다. 판사는 시세차액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조작이 아니라는 식으로 판단했지만 쌍방울의 목적은 주식담보대출을 끌어올려 이스타항공을 수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실제로 쌍방울은 1,100억 원을 베팅하여 이스타항공 수주를 시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정치수사를 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인권을 칭미하여 온 나라를 혼란에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검찰의 폭주를 제지하지 못하고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힌 판결을 한 것에 강력한 유감을 밝힙니다. 아울러 수원지검이 2024년 6월 12일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수 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은 명백히 정치기소입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오돌에 어울리지 않게 검찰 독재 정권화에서 정치검찰이 어떻게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 현장을 보고 있고요. 정치검찰이 사건 조작을 하고 이걸 근거로 기소를 하면 그 다음에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고 다시 그러면 검찰이 추가 기소하는 이 악의 고리가 지금 검찰과 법원 사이에 형성된 그런 느낌을 저희들은 봤습니다. 명백한 정치 판결입니다. 이 정치 판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왜 근거가 무엇인지 왜 이게 잘못됐는지를 하나하나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 만약 이게 정치 판결이 아니라면 법원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 무능하면 그건 퇴출 대상이라고 보고요. 법원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방안이 뭔가에 대해도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할 생각입니다.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한다는 이 대전제가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